자 오늘 마감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8일이고요. 양대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1.13% 코스닥은 1.80% 상승했는데 국내 증시와 일본지수가 동조화되면서 같이 올라갔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쪽으로 수급이 좀 몰렸나를 따져보니까 오늘은 나름 의미가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양대증시를 대표하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종목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증시의 상승이 견인된 부분들이 꽤나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는 게 있다면 더 바랄 거 없이 이런 분위기가 내일도 연출되면 된다. 증시의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게 금투세가 안 끝나지 않았냐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금투세와 관련해서 물론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건 맞지만 국정감사도 끝났고 11월 중에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언급될 자리들은 점점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분명하게 기대를 갖는 것도 갖는 거겠지만 추적, 관찰을 계속 좀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의 좀 대표적인 특징 종목이라면 삼성전자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3.94% 오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만 언론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건부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을 납품 받는 데 승인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고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입지가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 순매수로 마감이 된 게 확인이 되면 해당 기사의 신뢰도가 조금은 더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워낙 삼성전자 HBM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찌라시가 많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100% 신뢰를 가질 수 있는 형국은 아니다 라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미국의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꽤나 지금 변수로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한국도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한국이 기준금리를 25배 히스포인트 인하했는데 달러화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원화가 따라가지 못하면 기준금리 인하가 멈출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는 미국의 국채금리와 트럼프의 발언들, 대선에 대한 변동성을 가지고 달러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부를 추적하는 게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하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증시 주요 일정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실적을 좀 볼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LG생활건강, 한국항공우주, 두산퓨어셀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더본코리아 공모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모청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내일까지인 것 같으니까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내일은 좀 특이한 이슈가 많이 없긴 없네요. 이제 10월 28일 오늘이죠. 애플이 첫 인공지능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제 공식 출시하는 날인데 관련돼 가지고 애플이 오늘 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별한 다른 일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거라면 미국의 2년물 국채 입찰을 시작을 해요. 2년물이랑 5년물이랑 국채 입찰을 시작하는데 기준금리가 인화되고 실질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도 미국 증시의 변동성을 기여를 할 수는 있겠다 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증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증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